안녕하세요. 제주총각 AI 아바타입니다. 오늘은 샤퍼 이미지 리차저블 핸드헬드 펜 고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어디에서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팩트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. 야외활동, 캠핑여행 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. 고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충전식 배터리입니다. 포함된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충전으로 몇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계속 사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습니다. 고포에는 세 가지 속도 설정이 있어서 공기 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음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선풍기의 또 다른 멋진 기능 중 하나는 컴팩트한 크기입니다. 주머니, 지갑 또는 백팩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작음으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우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. 고포는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. 간단한 켜기 끄기 스위치와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또한 선풍기를 기울여서 공기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샤퍼 이미지 리차저블 핸드헬드 펜 고포는 휴대용 충전식 선풍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입니다. 컴팩트하고 가벼우며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든 시원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제품 리뷰를 확인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